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우리가 수요일날도 마가복음을 통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나의 삶에 어떤 일이 벌어져도 흔들림 없이 예수를 쫓는 사람. 주께서 나를 쫓아오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어. 그래도 쫓아올래? 라고 주께서 물으실 때 네, 그래도 쫓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이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은 제자의 길을 걷는 것에 대해서 결단을 각오했습니다. 오늘날처럼 교회에 나올 때 그냥 결단 없이 가벼운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길을 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것이 좋아서 예수를 버릴 것인가? 그 결단 속에서 예수를 선택한 사람은 제자가 되었고 바로 죽는 자리까지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의 제자에 대한 현대교회에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제자는 소수의 특정한 열정적인 신도나 아니면 신학교 교육을 받은 목회자나 혹은 소명받은 성교사들만이 걸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인식들이 있습니다. 평신도랑은 관계가 없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절대로 제자를 그렇게 구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쫓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은 주님께서 제자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마지막 대이임명령 속에서도 그것이 뭡니까? 모든 사람들을 바로 제자 삼는 거죠. 내가 가르쳐, 가르치고 분부한 모든 것을 알게 하고 세례를 주고 결국은 제자를 삼으라라는 것이 예수님의 마지막 대이임명령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쫓았던 모든 사람들은 모두가 제자입니다. 그렇게 볼 때 과연 우리는 제자들인가? 이런 것을 스스로에게 질문을 하게 되는데요. 아니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추구하는 자기 만족을 추구하는 종교적인 구경꾼인가? 우리 자신의 그런 실천적인 신분에 대해서 심각하게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아야 됩니다. 제자와 구경꾼은 완전히 다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제자의 길을 걸었던 베드로 그 베드로를 통해서 제자의 삶에 대한 진지함을 베드로가 당부하고 있는데 과연 참된 제자의 길을 걷기 위해서 반드시 주지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베드로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자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중에서 영적인 실패에서 극복한 인물이 사실은 굉장히 극히 드뭅니다. 그런데 그 대표적인 인물이 구약에는 다윗이고 그 다음에 신약에는 베드로입니다. 그런 치명적인 죄로부터 다시 회복되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영적인 에너지가 요구가 되거든요. 그런데 다윗이나 베드로가 그 죄를 지었던 그 근본적인 원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것은 자기 중심적인 이기심에서 비롯됩니다. 베드로도 자기의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본능적으로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죠. 그리고 결국 자기가 생명을 지켜냅니다. 어찌 보면 지극히 본능적인 그런 행위이지만 그 죄가 들쳐주었을 때 예수님께서 닭이 울릴 때 닭이 두 번 울 때 너가 세 번 나를 부인할 것이다. 그 말씀이 이제 닭이 울면서 생각이 나면서 자기의 죄가 들쳐지고 그 수치심, 그 죄책감이라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고통스러운 것이죠. 베드로가 아마 그런 고통 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속에 베드로 후설을 살펴보지만 먼저 베드로 전설을 여러분이 읽어보면 그 속에서 느껴지는 것은 자기가 젊은 시절에 자기의 스승이었던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 그것을 회고하면서 한편으로 정말 가슴 아파하는 그런 것들이 그 베드로 전설에 느껴져요. 그러면서 성도들을 향해서 이제 건면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 베드로 전설의 핵심적인 주제는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그와 같은 불과 같은 시험을 믿음으로 견딜 것을 당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핵심적인 주제고요. 그렇다면 오늘 읽었던 베드로 후설의 핵심적인 주제는 뭐냐 그것은 바로 영지주의자들인 거짓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 이 베드로 후설의 전설의 기력인 핵심적인 주제입니다. 제가 2주 전에 유다서에서 말씀드렸던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거짓교사들 영지주의자들이죠. 쾌락주의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제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유다서와 근본적인 핵심적인 주제는 일치하죠.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유다서는 이미 교회 내에 활동하고 있던 거짓교사들에 대한 말씀이라면 이 베드로 후설의 말씀은 장차 앞으로 나타날 그 거짓교사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다. 이런 차이점이 있음을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장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1장의 부분은 그러한 2장에서 본격적인 거짓교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에 앞서서 그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먼저 1장에서 그런 영적인 원리를 베드로가 먼저 강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이 제자들을 통해서 구원과 직결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먼저 구원에 이르는 제자도는 1장 8절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부지런하고 열매 있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베드로가 바로 제자도로서 제자로서 구원에 이르는 제자로서의 길을 이루는 아주 중요한 원리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부지런하고 또한 열매 있는 자가 되라. 이렇게 1장 8절에 보면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게 하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한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런 것 이렇게 되기 위해서 구체적인 그 덕목들을 8가지 덕목을 앞서서 바울이 베드로가 1장 5절에서 7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8가지 덕목을 헬라어로 된 것을 찾아서 그 의미를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구원에 이르는 제자도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부지런하게 하는 것이며 열매 있는 자가 되는 것인데 그 구체적인 8가지 덕목을 베드로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화면에 준비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첫 번째 덕목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피스티스라는 헬라운데 이 믿음은 뭐냐 진리에 대한 확신이에요. 진리 복음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럴 때 너희가 열매 있는 자가 되고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제자의 길을 갈 수가 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덕이라는 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렛때라는 헬라우인데 이것은 뭐냐면 생각과 감정과 행동에 있어서의 도덕적인 우수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감정적인 것 그 다음에 행동 이것에 있어서 덕을 갖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지식입니다. 헬라우르 그노시스 그것은 기독교에 대한 일반적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을러지 말라 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에 대한 것에 대해서 올바른 지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것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것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절제입니다. 엘그라테이아 이것은 자기 통제예요. 자기 통제 셀프 컨트롤 자기가 화를 절제하거나 뭔가 욕심을 절제하거나 뭔가 자기가 절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것 다섯 번째는 인내 히포모네 라는 헬라우를 쓰고 있는데요 이것은 변치 않는 기다림 이것은 믿음과 연결이 돼 있어요. 진리에 대한 확신 가운데 있으면 인내해야 된다는 것 기다리고 기다리고 참고 인내하고 견뎌야 된다. 기도도 인내가 필요하죠. 그래서 믿음을 지키는 것은 바로 견디고 인내하는 거예요. 베드로 전세에서 이야기했던 너희들이 믿음으로 인내하라. 무엇을 불같은 시험을 그리고 여섯 번째는 경건 유세베이아라는 헬라우인데요. 그것은 거룩과 성결 바로 죄와 멀어진 생활 이것을 지켜나가는 것이죠. 거룩과 성결함을 지키는 것 그 다음에 일곱 번째는 필라델피아 형제의 우예 그리토인들이 서로 형제처럼 소중히 여기는 사랑의 마음을 가지라는 것 그래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성도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덟 번째는 아가페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그 사랑으로 너희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라.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구체적으로 이런 덕목을 너희들이 제자로서 구원에 이르는 제자로서의 덕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그래서 그 넉넉함의 제자도에 대해서 1장 8절에 바로 그리토를 아는 지식의 부지런하고 열매 있는 자가 되라. 그 여덟 가지 덕목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이 1장 10절에 보면 힘써 너희의 부르심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심과 또한 택하심에 있어서 흔들림 없이 굳게 서 있어라. 그리고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1장 11절에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고주 예수 그리토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바로 그렇게 할 때 너희가 구원에 이르는 넉넉함을 가질 수 있는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가 있다. 그리고 또한 앞으로 교회에 도전하는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대적하고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거기서 이루어진다. 라는 것을 베드로가 먼저 1장에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들어가서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가 1장 12절에 성도들이 이것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다시 한 번 1장 13절 오늘 말씀 속에서 다시 한 번 내가 더 내 장막 중에 있을 때 이 표현은 뭐냐면 장막이라는 것은 내쉰즉에 인간적인 육신의 장막 속에 있을 때 이것은 내가 곧 임박한 죽음을 베드로가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직 살아있을 동안에 너희들이 알고 있지만 이것을 다시 한 번 일깨워서 생각나게 하고자 합니다. 1장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토께서 내게 지시한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마가복음 속에서 예수님께서 8장부터 분위기가 바뀌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순환 고지 순환을 예고하는 그 본문부터 분위기가 달라져요. 제자들도 한 번도 이제까지 듣지 못했던 예수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에 대한 예고를 함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는 이해하지 못했죠. 베드로는 그런 것처럼 나도 이제 죽음이 임박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제자도의 핵심을 너희들에게 알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도 예수님께서 순환예고를 하시고 마가에서 이야기했던 제자도의 핵심적인 말씀을 하시잖아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제가 말씀드리지만 마가는 베드로의 수제자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핵심적인 주제는 바로 베드로가 주장하고 베드로가 말하고자 하는 것들의 신념과 철학이 그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핵심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마가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 그리토가 누구인가 그리고 예수의 제자로서 그 제자도가 무엇인가 그 핵심적인 구절이 마가복음 8장 34절에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만 이것은 자기의 스승이었던 베드로의 그 영적인 그런 신학적인 이야기들을 마가를 빌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마가복음 8장 34절에 베드로의 제자도 마가가 이야기는 핵심적인 제자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것이 마가의 제자도 누가복음에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가지고 14장 1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치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제자는 반드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예수 그리토를 따라한다 이것이 제자도이며 이것이 구원에 이를 수 있는 길이다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런 순환고지를 통해서 베드로에게 죽음을 예피하면서 아주 핵심적이고 중요한 말씀을 선포했듯이 베드로도 이제 임박한 죽음 순교를 앞두고 베드로가 이제 그 성도들에게 이제 중요한 가르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1장 16절에 있는 말씀 베드로가 말하는 제자도의 핵심은 예수 그리토의 능력과 강림하심 이것이요 우리 주 예수 그리토의 능력과 강림하심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험을 친히 본자라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마지막 죽음 앞에서 가장 베드로가 강조하면서 이야기하는 제자도 핵심은 예수 그리토의 능력 그리고 예수 그리토의 강림하심 여기서 강림하시다라는 것은 제림이 아니고 예수님의 성육신 초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왜 이것을 강조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토의 능력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토의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토의 강림하시라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토의 인성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죽음 앞에 절박성 가운데서 이렇게 강하게 예수 그리토의 성육신을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토의 죽으심이 대속의 죽으심 이라는 것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는 대속의 죽으심 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나의 죄를 죄없으신 하나님 바로 예수 그리토의 신성을 인정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육신의 옷을 입고 이것은 예수 그리토의 인성을 인정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토의 육신의 옷을 입고 성육신 하심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그 죄를 해결해 주신 사건 바로 이것이 복음이라는 거죠 바로 베드로가 이 복음의 핵심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대속적인 죽으심에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면 반드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의 인간 되심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을 어느 하나라도 부정하게 되면 이단으로 정죄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짓교사들 이단종파가 앞으로 교회를 도전할 때 우리가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토의 복음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토의 신성과 예수 그리토의 인성을 동시에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속에서는 베드로가 그것을 예수님이 순환예고를 할 때는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지금 거의 30여 년이 지난 지금 죽음 앞에 든 노사도에게 있어서 그 사건 특별히 이제 그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 중에서 특별히 도전을 받았던 것이 인성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인간되면 누구든지 다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인정하기 힘든 부분이라 하지만 그것을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바로 그가 30년 전에 변화산 사건을 회고하는 거예요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체험한 바를 통해서 예수 그리토의 하나님 되심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1장 17절 18절에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것이 바로 변화산 사건 속에서 있었던 일을 다시 30년 전에 그 체험한 것을 얼마나 그것이 각인됐겠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권능을 받고 이 땅에 오기까지 너희들이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발설하지 말라라고 경고를 하죠 이제 이미 30년이 지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사건 다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을 사건을 통해서 또 성령의 임자의 사건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그 변화산 사건의 의미를 베드로는 누구보다도 다시 한번 뜨겁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변화산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하늘로부터 영광 중에 소리가 들리기를 얘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되심을 내가 친히 그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경험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증명한다 예수 그리토의 하나님 되심을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오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예수 그리토와 함께 거룩한 변화산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내가 직접 들은 것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구장에서 베드로가 그 당시에는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가 조사오니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산으로 내려가지 말고 여기서 살 것처럼 이야기를 했죠 그렇게 고백했던 베드로가 변화산 사건에 참된 의미를 깨닫고 30여 년 전에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체험했던 순간을 회고하면서 주님을 간절히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아마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 그때는 참 어리석었지 그러나 주님은 어리석은 자기를 주님은 용서해 주셨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너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말씀하셨고 이 사명 제자로서의 이 사명을 내가 끝까지 지키고 이제 그 길을 마치고자 할 때 승교자로서의 승교의 삶을 마치고자 할 때 베드로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예수 그리토를 올바로 인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베드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막 죽음 앞에 있는 노사도가 바로 그것을 간절히 증명하고 있는 거예요 마가복음이 기록된 시기가 대략 69년 정도예요 그것은 뭐냐면 68년에 자기의 스승이었던 베드로가 순교구를 당하고 1년 후에 마가복음이 기록이 된 거예요 바로 베드로가 주장했던 예수 그리토가 누구인가 그것을 바로 마가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걸어야 될 제자도가 무엇인가를 바로 마가를 통해서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노사도의 간절한 마음이 마가복음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그가 증명하고 있는 것은 더 확실한 증거로서 구약의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1장 19절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마지막 구절에 보면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다 내가 체험했던 변화산 사건보다도 예수 그리토의 신성에 대해서 분명하게 선포하고 예언되고 있는 말씀이 뭐냐 더 확실한 예언 이것은 바로 구약의 말씀이죠 구약의 선지서라든가 구약의 말씀 그것이 바로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과 같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어둠 가운데 있는 영적인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성령님께서 믿음 하나님을 하나님을 통해 성령님께서 믿음을 부어주셨을 때 그것이 빛으로서 어둠의 세력이 물러가고 그 속에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빛으로서 임하시는 거죠 그런 것처럼 더 확실한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어둠 속에 있는 대등불과 같이 예수 그리토의 신성을 밝혀준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어둠 칠흑같은 어둠 속에서 이제 새벽별이 될 때 금성이라도요 금성이 뜰 때 그것이 얼마나 찬란합니까 그런 것처럼 구약에 예언된 메시지가 예언의 말씀이 바로 너희 어둠 속에 빛으로 비치고 예수 그리토의 참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한다는 것이요 그리고 또한 그 게시된 말씀은 생명의 말씀 그래서 베드로는 말씀의 중요성을 1장 베드로 전서 1장 23절에서 25절에 그 말씀의 중요성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너희가 구원받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체로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 이리라 하면서 베드로 전서에서 말씀의 중요성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읽었던 마지막 9절 이어서 1장 20절 21절에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너희들이 사사로이 성경의 예언을 풀지 말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의 사사로운 뜻으로 그것을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20절 21절에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대할 때는 철저히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 그래야만이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토의 하나님 되심을 올바로 깨달을 수 있는 진리를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건전한 올바른 건전한 성경 해석의 방법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신학생이 아니더라도 일반 평신도 다라도 우리가 성경을 건전하게 해석하는 기본적인 방법 세 가지가 있는데 먼저 1차적인 것은 문법적으로 헬라우면 헬라우 히브리우면 히브리우면 문법적으로 그것을 해석해야 됩니다 아무 마음대로 자기가 상황에 따라서 해석하면 안되고 그 문법 속에서 그 단어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것을 말한 주체가 누구신지 분명하게 문법적으로 1차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두 번째는 역사적인 배경을 이해하면서 해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갖고 있는 현재의 역사적인 배경과 그런 관점을 가지고 바로 성경을 해석해버리면 안 돼요 그 시대적인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서 그 본문을 해석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성경을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해석해야 돼요 그 본문만 딱 잘라가지고 그것을 해석하면 안 되고 그 본문의 의미가 다른 책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가까이에서는 그 책 안에서 조금 더 넓혀서는 바울에 서시면 바울에 서신 다른 쪽에서 조금 더 넓히면 신약성경 전체에서 더 넓히면 구약에서 그런 전체적인 성경의 통일성을 가지고 그 본문을 해석해야지 그것만 가위 자르듯이 딱 잘라가지고 그 본문을 해석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건전한 성경 해석의 방법을 통해서 평신도들도 성경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안에 얼마나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툴들이 너무나도 잘 돼 있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인터넷에 여러분이 그냥 성경을 찾아도 원문을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방법들도 얼마든지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성경을 깊이 있게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성경은 살아있기 때문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 갑니다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성경 속에 들어가서 성경을 깊이 연구하는 것은 단순히 그것을 우리 머릿속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성경 속에는 게시된 하나님의 뜻이 숨겨져 있어요 보물과 같은 보석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숨겨져 있어요 그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것을 그 뜻을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연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제자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사회계 울타리는 결코 교회 안이 아니라 바로 교회 울타리 밖 세상 속에서 그것을 펼치는 것이에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지 않다면 과연 우리가 우리의 신분이 그리토인인가에 대해서 심각한 우리가 도전을 받아야 돼요 말씀 말씀 속에는 진리의 길이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능력이 거기에 있어요 제자가 거래할 길이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의 능력의 이끌림을 우리는 받아야 돼요 결론을 뱉겠습니다 베드로가 건면하는 제자의 길은 구원의 길이에요 구원받기 원하면서 제자의 삶을 살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입니다 제자의 길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래할 길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분명 길을 걷고 있는데 그 길이 구원의 길이 아니라 세상 사람이 걷고 있는 큰 길이며 편한 길이라면 그것만큼 심각하고 안타까운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것만큼 비참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내가 걸었던 그 길을 참 제자의 길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느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절대적으로 지켜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그렇다면 변질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났던 그 순간에 눈물과 환희와 기쁨을 잊어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시간이 흐르고 상황이 바뀌어도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은 변질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한때 믿음의 연약함으로 넘어질 수는 있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게 하옵소서 참 생명이오 진리 대신 예수 그리톨 신뢰함으로 다시 일어나게 하소서 참 제자로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주와 복음을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갈 수 없는 길입니다 나의 십자가를 치고 주를 따르는 제자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구원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림이 없는 제자의 길을 걷게 하옵소서 베드로와 같이 주의 길을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따르게 하옵소서 나와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이런 믿음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천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